2020년 목사고시를 위한 핵심지침서 교회사 두번째 시간 중세교회사입니다. 1. 교황제도 개요 교회사에서 중세가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2. 정치적인 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꼽을 것이다. 3. 종교적인 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590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의 등장에 주목할 것이다. 4. 여기서는 그레고리우스 1세가 등장한 590년부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에 이르기까지 천년의 기간을 중세라고 부를 것이다. 5. 중세시대를 관통하면서 통일성과 지속성을 제공한 두 조직체계는 교황제도와 수도원제도이다. 5. 교황이란 단어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존경받는 모든 감독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황이라는 칭호가 초대 로마 감독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로마 감독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6. 그러나 로마 주교만이 유일한 베드로의 유일한 계승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7. 서방의 유일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도 초기의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했다가 후에는 그리스도로 간주했다. 이처럼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주교만이 교회에 대한 수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시기였고 로마 주교에게 교황으로서의 힘이 실리게 된 것은 그레고리우스 1세가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2. 주요 인물 1. 그레고리우스 1세 그레고리우스 1세는 중세교회의 최초의 교황이라 불리는 유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태생이었으나 재물을 나누어주고 베네딕투스 수도원의 수사가 되었다. 3. 그는 성직 매매를 건질시키고 성직을 받은 후에 결혼을 금하고 성직자의 생활을 위한 규범을 확립했다. 4. 또한 전례에도 관심을 가져 그레고리우스 성가를 편찬했다고 전해진다. 5. 또한 수도사였던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내 앵글족과 색선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성교의 문을 열었다. 5. 그는 신학자로서 연옥의 교리를 공식화했으며 베네딕투스의 전기를 집필함으로 최후의 교부라는 칭호를 얻었다. 6. 또한 교회 박사로 인정받았으며 전례의 아버지 수도원의 아버지라는 칭호도 얻었다. 6. 그레고리우스 7세 그레고리우스 7세는 토스카나 출생으로 본명은 힐데브란트이다. 그는 1073년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이루고자 노력했던 두 가지 일은 교황의 절대적 지위를 확립하는 일과 교회의 도덕개혁이었다. 교황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교황청을 중앙집권화하고 모든 교회에 대한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하고 교권이 소권보다 우월하다고 천명했다. 교황청은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라는 구호 아래 온 세계를 통일하고자 했다. 이 교황권 강화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 사세와의 충돌을 야기한다. 충돌의 핵심은 성직자의 임명권을 누가 가진느냐는 것이다. 당시 민심은 교황의 편이었고 하이니 사세는 카노사의 성 앞에서 맨발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이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른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회의 개혁을 위해 성직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독신을 강조했으며 성직매매자들을 면직시켰다. 이것을 그레고리우스 개혁이라 부른다. 3. 인노켄티우스 3세 인노켄티우스 3세는 재위기관이 중세 교황제도의 절정기이자 황금기에 해당한다. 그는 도미니쿠스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 같은 탁발 수도회를 성인했으며 1215년 제4차 라테랑 공의회를 소집했다. 또한 십자군을 이끌었으며 이단을 신문하기 위한 종교재판소를 세웠다. 인노켄티우스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칭호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칭호를 덧붙였다. 인노켄티우스의 업적 중 중요한 것은 라테랑 공의회를 통해 성천식의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유익을 끼친 반면 교회에 끼친 해악도 컸다. 제4차 십자군 원정은 성지탈환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동방의 그리스도교 도시를 파괴하고 콘스탄티노플 제국을 전복시켜 동서방교회 사이에 원한을 남기는 참극을 초래하였다. 4. 보니파키우스 8세 보니파키우스 8세는 중세시대의 어느 교황도 감히 요구해보지 못한 절대적인 교황권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1302년에 반포한 우남, 쌍탐, 하나의 거룩한 이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의 거룩한 카톨릭적이며 사도적인 교회가 있으며 그 교회밖에는 구원도 없고 죄의 용수도 없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 일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은 당시의 유럽세계의 정치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으로 교황의 절대적 지배권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 소망에 불과했다. 5. 아비뇽 교황시대 클레멘스 오셔부터 그레고리우스 11세가 1377년 로마로 돌아오기까지 약 70년 동안은 교황이 아비뇽에 거주하면서 아비뇽 교황시대가 이어졌다. 이 시대는 탐욕과 매수와 방탕의 복마전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레고리우스 11세가 죽은 후 우르바누스 6세가 교황이 되었으나 아비뇽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교황을 세움으로써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났다. 교황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이때 대두된 것이 콘스탄츠 공의회를 통해 교황 개인의 결정보다 주교회의인 공의회의 결정이 우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의 수도원 제도와 더불어 중세 교회를 지탱하던 교황제도는 카노사의 굴욕 사건에서 보듯이 강력하기도 했고 아비뇽 시대에서 보듯이 왕의 신여 역할을 할 만큼 굴욕적이기도 했다. 교황의 세력이 강했다고 반드시 교회가 교회다운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길에 오셨기에 그분의 권위가 있듯이 교회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권위가 있는 것이다. 2. 수도원 제도 1. 개육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함으로써 지하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박해받던 교회는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 되었다. 이제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은 수도원 운동에서 교회의 희망을 찾고자 하였다. 이집트의 사막은 수도원 운동의 요람이었다. 수도사라는 단어는 고독이라는 의미이다. 2. 주요인물 1. 안토니오스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토니오스는 내가 언제 나오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대로 실천했다. 아타나시오스가 쓴 성 안토니오스의 생애는 안토니오스의 수도생활에 대해 잘 알려준다. 안토니오스에 대한 일화에서는 그가 백살이 되던 해 알렉산드리아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머물기를 간청하자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언돈지를 떠난 수사도 죽게 마련입니다. 라고 하며 사막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2. 파코미오스 파코미오스는 처음으로 공동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파코미오스 수도원에 가입하려면 누구나 전재산을 포기하고 교율에 절대 복종하며 상호봉사의 원칙에 따라 육체노동을 해야 했다. 그리고 식생활에서 고기는 일체 금지되었다. 이 규칙은 동방수도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카이사레이아의 바실레이오스의 수도규칙과 서방수도원의 아버지 누르시아의 베네딕투스의 수도규칙에 영향을 미쳤다. 3. 마르티누스 수도원의 이상을 일반화시킨 인물이 마르티누스이다. 그린에게 망토를 주는 그의 한 사건으로 작은 교회나 예배당을 지칭하는 채플이라는 말이 유래되었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뜻하는 채플린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는 후에 투르의 감독으로 선출되었는데 그의 수도원적인 생활 덕분에 수도원운동이 결국 성직제도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4. 베네딕투스 서방에서 수도원 제도를 확립한 사람은 누르시아의 베네딕투스이다. 그가 529년에 세운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베네딕투스회의 모체이자 본부가 되었다. 서방의 수도원은 동방의 수도원보다 실질적이고 공동체적이며 교회와 세상에 활력을 제공하고 개혁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베네딕투스가 작성한 수도규칙은 서방 수도원의 기본 뼈대를 결정지었다. 그는 수도원 생활에서 기도와 노동을 강조하였다. 수도원에 들어오기 위한 세 가지 서약은 첫째는 수도회의 영구히 귀히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발적 가난과 정절을 지키겠다는 것이며 셋째는 대수도원장에게 절대 복종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도원의 이상이 무너질 때 개혁에 바람을 일으킨 것이 바로 클리니 수도원 운동이었다. 수도원의 덕망이 있는 수도원장들은 모든 성직자가 독신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문제로 성직매매를 꼽았다. 이후 클리니 수도회는 그레고리우스 7세, 우르바노스 2세, 파스칼리스 2세 등이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정도로 영예를 노렸다. 시간이 지나 13세기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해 시토 수도회의 개혁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클리니 수도회가 베네딕투스의 규위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와 달랐던 점은 수도사가 노동에서 떠나 영성에 전념하는 것을 더 이상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클리니 수도회를 수도원 운동의 본래 궤도에서 이탈시킨 주범일지도 모르겠다. 6. 시토 수도회 시토 수도회는 베네딕투스의 규율에 충실하고자 한 수도회였다. 시토 수도회는 12세기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걸출한 인물 덕분에 크게 용성했기에 종종 베르나르파라고 불린다. 베르나르는 아벨라르와 신학적 논쟁을 벌였고 십자군 원정을 독려했으며 교회의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자유로운 주장을 했는데 마리아의 무원제 잉테세를 부정했고 세족식을 성례의 하나로 간주했으며 세례받을 기회가 없을 경우 세례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베르나르는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명성에 전념한 신비주의자였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로는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145장 오 그룹하신 주님,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다. 종교개혁자 루트도 베르나르는 예수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다고 말했다. 이후 탁발수도회의 왕성한 활동에 가려지게 되었다. 7. 프란체스코 수도회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 프란체스코는 철저한 자발적 가난과 이를 통한 기뻄의 생활을 추구하였다. 1209년에 뜻을 같이하는 11명의 동료들과 삶의 방식이라는 회측을 정하고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를 설립하였다. 이 수도회 생활은 설교하고 찬양하고 보금적인 가난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13세기 교회와 수도원 개혁운동에 동력을 제공하였다. 프란체스코가 죽은 뒤 수도원이 사람들이 남긴 재산으로 부유해지자 프란체스코의 가난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음수파와 최소한의 사용권은 가져야 한다는 온금파가 대립하게 되었다. 이후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작은 형제회, 콤벤투아레, 카푸치네 등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8. 도메니쿠스 수도회 설교자들의 수도회 도메니쿠스는 스페인 출신으로 프란체스코와 동시대 인물이다. 프란체스코가 학문이 겸손을 와해시킬까 두려워한 반면 도메니쿠스는 학문의 탐구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2단을 반박하고 정통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도메니쿠스는 냉체라고 근엄하다는 평을 들었다. 도메니쿠스 수도회는 설교, 교훈, 교육, 그리고 신학 탐구에 열중하여 많은 학자들을 배출했다. 중세의 대표적인 스콜라 신학자 아키나스와 알베르투스, 신비주의교 신학자 사보 나롤라, 에크하르트, 타울르 등이 이 수도회 출신이다. 다른 수도회와 구별되는 특징은 절대청민의 표현으로 탁발, 구걸을 표방했다는 점, 세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 평신도 형제회회라는 점, 교육의 힘을 쏟았다는 점, 교황층에 직속되었다는 점이다. 3. 의의 수도원운동은 4세기 초에 시작되어 종교개혁시대에 이르기까지 천년이 넘는 기간 중세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하였다. 수도원은 제도권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등불이었고, 위대한 성인과 학자와 성교사들을 배출하였으며,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구빈원이기도 했다. 다른 측면에서는 극단적 검역주의라는 함정에 빠져 도덕적 영웅주의로 영적 허용심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후에는 미신과 무지와 방탕의 산실로 변해버렸다. 종교개혁자 루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사인 동시에 베르나르 예찬자였다는 사실은 수도원과 종교개혁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한다. 4. 스콜라신학 철학 9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서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였던 신학의 바탕을 둔 철학적 사상이 스콜라철학이다. 스콜라 철학은 기독교의 신학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일반 철학이 추구하는 진리탐구와 인식의 문제를 신앙과 결부시켜 생각하였으며, 인간이 지닌 이성 역시 신의 개시 혹은 전능 아래에서 이해하였다. 스콜라신학에서는 신의 존재 문제를 다루었는데, 문제를 단순히 물질적 혹은 추상적인 방법론으로 관찰 또는 연구하지 않고 언제나 기독교의 신앙에 따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스콜라신학의 선구자는 켄터베리의 안셀무스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 학자로는 아블라, 피트, 롬바르드, 알버트, 토마스 아키나스 등이 있다. 3. 십자군전쟁 1096년부터 1291년 1. 개요 십자군전쟁은 교회사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암울한 장면 중 하나에 속한다. 십자군전쟁은 당시 이슬람 세력 아래 있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096년엔 1차 십자군 원정으로 시작해 1291년 서방이 점령하고 있던 아크레가 함락되기까지 근 200년 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서방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는 성전이었지만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인들의 침략이오 약탈 행위였다. 우리는 십자군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 십자군전쟁의 동기 십자군전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095년 동방의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콤네누스가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지원 요청을 위해 보낸 편지였다. 당시 안티오케이아의 에데사를 빼앗기고 자신의 권자마저 위험에 처하자 얼마간의 군사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 전쟁의 실질적인 동기는 십자군전쟁은 중세 봉건 영주들과 기사들 사이의 전쟁이 빈발하는 상황 등에서 내부의 열기를 밖으로 방출시킬 좋은 기회였다. 또한 봉건적인 장자상속법에 불만을 품은 차남 이하 아들들의 눈을 돌리게 해주었고 면죄해주거나 부채탐감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자 십자군의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다. 셋째로 서방은 예루살렘 성지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규모의 십자군을 파병하였다. 순례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에 위치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는다는 소문은 유용한 전쟁의 요인이 되었다. 넷째로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동기가 파병을 부채질했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레콘키스타 국토회복운동으로 이슬람들로부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벌여온 전투를 레콘키스타라고 합니다. 레콘키스타의 연속성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다양한 동기들이 합쳐져 십자군 원정을 낳게 되었다. 3. 십자군 전쟁의 전개 클레로몽 공의회 무작정 동쪽으로 가다가 독일의 마인처에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이 서유럽에서 나타난 반유대주의의 효시이다. 4. 이들은 결국은 전멸하고 만다. 5. 그러나 유명한 기사들이 이끌던 본대가 와서 안티오케이아와 니케아를 점령한다. 5. 그들은 1099년 7월 15일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성공한다. 5. 그러나 그곳에서 이루어진 약탈과 사륙은 십자군의 이름에 치울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6.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동방에 서방의 식민지가 세워지게 되었다. 6. 또한 예루살렘뿐 아니라 에데사, 안티오케이아, 트리폴리스에도 식민국가가 세워졌다. 7. 이곳 중 1144년에 에데사가 이슬람에 의해 무너지자 제2차 십자군이 출정하였다. 7. 이때 이 원정을 독려한 사람이 시토 수도의 베르나르였다. 7. 그러나 십자군 내부의 반목으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말았다. 8. 1187년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에 의해 예루살렘을 빼앗기자 8.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 프랑스의 필리프 2세, 독일의 프리데리 1세를 중심으로 제3차 십자군이 결성되어 출정하였다. 9. 그러나 잉글랜드의 리처드는 다시금 이슬람에게 빼앗길 것을 염려해 살라딘과 휴전 협정을 맺고 3차 원정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9. 제4차 십자군은 흔히 방향전환 십자군이라 불린다. 10. 성지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동방의 중심이던 콘스탄티노프를 점령하고 거기에 라틴 제국을 건설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10. 베네치아인의 상업지상주의에 이끌려 같은 그리스도교 나라인 헝가리와 콘스탄티노프를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11. 이때 성소피아 성당의 보물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물들이 서유럽으로 옮겨졌다. 이로 인하여 동방과 서방의 고론 매우 깊어졌다. 11. 제5차 십자군은 이슬람의 본부격인 이집트를 공격했다. 흥가리,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예루살렘의 라틴 왕국이 협력하여 이집트의 북부도시 다미에타를 점령했다. 11. 그러나 독일의 프리드리 이세가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집트의 반격에 패퇴했다. 11. 제6차 십자군은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프리드리 이세가 뒤늦게 이집트 원정에 나선 것으로 공식 십자군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1. 당시 이집트의 술탄은 네란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던 드라 프리드리 이세와 평화조약을 맺어서 피를 흘리지 않고 1229년에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였다. 11. 하지만 내분과 불화로 인해서 1244년 15년 만에 다시 이슬람의 손에 넘어갔다. 11. 제7차 십자군과 제8차 십자군은 성 루이로 알려진 프랑스의 루이 구세의 신앙심에서 비롯되었다. 11. 그는 이집트와 테니스를 향해 진격했으나 1250년에 포로로 잡혔다가 막대한 배상금을 주고 풀려났으나 1270년 원정에서 병사했다. 이후 십자군이 점령한 안티오케이아, 트리폴리아를 이슬람에게 차례로 내주고 1291년에는 예루살렘 무한국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아크레가 함락당함으로써 사실상 십자군 전쟁은 막을 내렸다. 4. 십자군 전쟁의 결과와 평가 거의 2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십자군 전쟁의 긍정적인 영향은 첫째로 서유럽인들의 시야를 넓혀주었다는 점이다. 서유럽인들은 십자군 참전을 통해 비잔틴과 이슬람 문화를 경험하고 학문과 문학, 정신세계의 자극을 받아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5. 십자군은 일신과 가족의 안위에서 벗어나서 공동의 대의를 위해 신앙심을 발휘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했다. 비록 얼마가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조작된 것일지라도 말이다. 6.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무역활동의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서유럽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 정치적으로 민족주의가 싹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것은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폐해는 훨씬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십자군은 교황권의 쇠퇴에 영향을 미쳤다. 교황의 권위가 십자군의 흥망에 좌우되는 형국이 된 것이다. 둘째로 십자군이 급속히 발전시킨 면죄부 제도가 교회의 올무가 되었다. 면죄부는 십자군에 참여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도 남발되었다. 보니 파키우스 8세는 로마를 순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사면을 허용했다. 그 면죄부의 남발로 후에 종교계획자들의 공격을 자처하게 된다. 셋째로 십자군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적대감을 고조시켜 이슬람 근본주의가 성장하는 데 한몫을 하였다. 넷째로 십자군은 서유럽 식민주의 역사의 첫 출발인 동시에 유대인 박해의 시작이었다. 십자군은 당시 지배층의 정치적 욕심, 기사계급의 물질적 욕구, 순진한 민중들의 종교적 열망이 뒤섞여 만들어낸 집단적 욕망의 분출이었다. 요하킴, 룰루스 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 십자군이 내걸었던 기초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군은 분명 실패하였다. 예루살렘을 넣지 못했으며 이슬람의 진격을 항구적으로 저지하지 못했으며 동서방의 분열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한 실패이다. 무엇보다도 십자군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인 사랑을 버리고 전쟁을 신성시한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실패일 수밖에 없었다. 200년에 걸친 십자가와 초승달의 전쟁은 종교를 넘어서 그리스도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었으며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인문주의자들의 왕자로 불리는 에라스무스는 십자가와 전쟁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쟁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달콤하다라고 말한다. 십자군 전쟁은 교회는 칼로 승리를 거둘 수 없고 다만 사랑과 섬김으로만 말씀과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다. 5. 중세공의회 1. 1차 라테란 공의회 1123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라테란 바실리카에서 개최된 이 공의회는 성직 서임권 투쟁을 종결지었다. 공의회 한 해 전에 황제 하인리 오세와 교황 칼릭스투스 이세 사이에 보름스 정교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주교 선출을 원상복귀 시켰으나 군주에게 다음과 같은 상당한 양보를 했다. 왕은 무엇보다도 주교들에게 왕호를 수여하고 이 왕호를 고위성 직록에 따르는 석권을 상징합니다. 주교들에게 왕호를 수여하고 또한 실질적 권한으로는 독일 제국 영역 안의 주교 선출에 임석하고 선거가 분열될 경우에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2차 라테란 공의회 1139년 4월에 개최된 이 공의회는 1130년 인노켄티우스 이세와 아나클레투스 이세의 이중선출로 야기된 교황직 분열을 종식시켰다. 교황선거를 위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중선출이 가능했다. 이 이중선출의 배경은 로마 귀족 가문들의 경쟁과 추기 경단 내 두 개혁 노선 사이의 알력이었다. 수도자들과 상당히 강력히 결속되어 있던 더 오래된 노선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투쟁시대와 교회의 자유에 집착했던 반면 특히 주교자 성당 참사회원들과 결속되어 있던 더 새로운 노선은 사목의 쇄신을 더 중시했다. 3. 3차 라테란 공의회 1179년 3월 5일부터 22일에 열린 이 공의회는 1159년 주로 정치적 대립 때문에 야기되었던 교황직의 분열을 종식시켰다. 다수파가 선출한 알렉산드르 3세는 제국 밖에서 특히 서쪽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다. 소수파가 선출한 빅토리우스 4세와 그의 후임자들은 프리드리 바르바로사 왕제와 제국 안에서 지지를 얻었다. 그러다가 바르바로사가 100년 전에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분열 해결책을 널리 제안했으니 로마 교회의 보호자여 후견인인 황제가 소집하는 공의회로 하여금 결정짓게 하자는 것이었다. 4. 4차 라테란 공의회 1215년 개혁과 이단의 맞선 투전 인노켄티우스 3세가 교황좌에 오른 뒤 보평 공의회 개최는 1187년 이래 다시 빼앗긴 예루살렘을 해방하기 위한 십자군 원정과 함께 원대한 전망과 계획을 지니고 있던 이 교황의 기본 구상이었다. 그러나 중대한 정치적 장애들 특히 1198년 이래 독일 왕권을 둘러싼 투쟁과 1202년 이래 영국과 프랑스의 분쟁이 이 목적 달성을 가로막았다. 십자군 원정 구상은 1204년 실천에 옮겨졌으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으니 십자군 종군자들이 예루살렘 대신 콘스탄티노프를 정복하고 그곳에 라틴 제국과 라틴 교계 제도를 창설했던 것이다. 이 일은 지난 2세기 동안 여러가지 사건들에 의해 끊임없이 심화되어온 그리스 교회와의 분열을 결정적으로 고착시켰다. 5. 1차 리용 공의회 1245년 황제와 맞선 교황 그레고리우스 전환 시기에 중세 초기에 성속일치가 깨어진 이래 교황권과 황제권의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예전의 충돌들은 1239년부터 호헨 슈타우펜 왕가의 프리드리 2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 및 인노켄티우스 4세 사이에 벌어진 투쟁처럼 그렇게 총체적이고 격렬한 적이 없었다. 6. 2차 리용 공의회 1274년 기만적인 교회열압 1274년 6월 어느 날 동방과 서방교회는 다시 하나가 된 듯했다. 공의회는 1274년 5월 7일 개막되어 두 달이 좀 넘게 계속되었는데 참석 주교는 약 250명이었다. 이탈리아 90명, 프랑스 35명, 독일 28명, 부르근투와 프로방스 26명, 영국 제도 26명, 피리네 반대 28명, 북유럽과 동유럽 8명, 동방 7명. 그 밖의 주교급이 아닌 참석자들, 대수도원장, 탁발수도회와 기사수도회 대표, 부주교, 주교자성당 참사회 대표, 부재중인 주교의 대리인, 제후대표들의 숫자도 그 이상은 아니라도 그만큼은 되었다. 교황은 강력한 반대를 거슬러 성직자들이 6년 동안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십자군 원정 세금으로 바치도록 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비난이 멈추지 않았다. 7. 피사공의회 1409년 최초의 시도 피사공의회는 두 교황, 로마계 그레고리우스 12세와 아비뇽계 베네딕투스 13세를 심리하여 마침내 그들을 이단자와 교회 분열자로 폐위했다. 2. 두 교황이 이단자로 선언된 오직 이단적인 교황만이 폐위될 수 있었으므로 이것은 꼭 필요했다. 2. 두 교황이 이단자로 선언된 까닭은 그들이 사임을 통해 일치의 길을 열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여 거룩한 교회에 관한 신조를 거슬렸기 때문이다. 피사에서 일어난 일은 원칙적으로 보건대 전혀 혁명적인 것이 아니었고 교황이 이단적일 경우 교회와 공의회의 긴급조치권에 관한 전통적 교설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 일이었다. 그럼에도 공의회는 일치를 회복하지 못했다. 8. 콘스탄츠 공의회 1414년부터 1418년까지 콘스탄츠 공의회는 그때까지의 어느 공의회보다 오랜 기간 개최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했으며 중시의 가장 큰 규모의 교회 회의였다. 전체 참석자 수는 어림잡아 2천명이 넘는다. 그 가운데 주교들은 겨우 10분의 1 정도였다. 그리고 이 공의회에서는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대학과 제후 대표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1414년 11월 5일 공의회가 개막되었다. 한 두주 만에 첫번째 근본적인 의견 대립이 발생했고 어떻게 교회의 일치를 이룰 것인가 라는 문제에 귀착되었다. 9. 파비아 시에나 공의회 1423년부터 1424년 막강급 교령 프레퀸스에 따르면 다음 공의회는 1423년 봄에 열려야 했다. 그 공의회를 마르키누스 오세는 콘스탄츠 공의회 말미에 파비아로 소집했다.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로는 개혁의 지속적 추진 외에 후스 추종자들에 의해 야기된 위협과 다른 한편 페니스 콜라에 잔존하던 교황직 분열 상황이 있었다. 후스의 일은 그가 처형된 뒤 체코 국민과 귀족들의 일이 되었던 바 이들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극단화했고 독일의 지배에 저항하여 덜고 일어났다. 이기 후스는 얀 후스를 말씀합니다. 10. 바젤 공의회 1431년부터 1449년 구조, 구성, 이념세계, 경향들 바젤 공의회는 그 구조가 매우 독특한데 이것은 종종 카톨릭 측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에 의한 교계 제도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일종의 교회적 의회주의 또는 민주화를 도모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비난은 근대대로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며 당시 사람들이 요리사와 마보와 머섬들의 공의회라고 불리는 것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 이 공의회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사실상의 보궐 원칙이다. 공의회 자신이 다수결에 의해 누구라도 새로운 구성원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11. 피렌체 공의회와 교회연합 교황척과 그리스도인들과 연합 협상에서 양측 모두 당시 정치 상황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비잔틴 형제, 그의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주변 지역으로 오그라들었고 오스만 터키인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비잔틴 형제는 교회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 서방으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편 교황 역시 협상 성공이 절실했으니 그에게 동방과의 교회연합은 바질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였다.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혹은 바로 그래서 연합은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반성되었다. 이번에는 연합이 2차 리용 공의회 1274년 때와는 달리 공동토론과 상대방 입장에 대한 접근의 결실이었다. 무기였다. 아멘